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아예 헌법 자체를 무시할 생각을 하고 있구나 헌법은 관계가 없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런 초법적인 기관을 만들어 헌법기관이 검찰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한다면 앞으로 저런 초법적인 기관을 갖고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헌법기관인 공수처를 설치하는 공수처법 수정안이 국회 본의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헌이란 강핵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집권 여당이 공수처법을 강요하는 것은 좌파연합정권이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데 공수처법이 필수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위헌인가? 첫 번째는 공수처 설립 자체가 위헌입니다 헌법상 국무회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수사 및 기소 기관은 검찰총장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 수사 및 기소에 있어서 검찰총장보다도 우월하고 배타적 권한을 갖고 있는 공수처장을 헌법의 근거도 없이 법률로 설치하는 것 그 자체가 위헌입니다 문 대통령과 이번 집권 세력의 위헌 사례는 수없이 많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하위법인 법률로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두 번째는 공수처의 우월적 치위 그 자체가 위헌입니다 모든 수사기관들 경찰과 검찰 등입니다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보고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조항이 수정안의 막판에 슬쩍 끼어들어갔습니다 엄청난 독소조항이죠 비헌법기관인 공수처가 일종의 국가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를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비헌법기관인 공수처가 헌법기관인 검찰을 검열하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공수처가 수사검열기관이 되겠다 이런 조항입니다 대단히 반헌법적인 조치입니다 이 같은 수정안에 따르면 헌법기관인 검찰 조직은 철저하게 무력화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비헌법기관에 의해서 동시에 검찰총장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에 침해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위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헌 문제뿐만 아니고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예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결정하는 권한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다 자제우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었으면 첫 번째는 공수처가 사건인지 사실을 통보받고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면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국 사건이나 유재수 사건이나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권 같은 경우는 다 세상에 드러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사기밀의 사전유출 또한 검경의 수사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수사라는 것이 은밀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사건을 일으킨 관계자들이 수사정보를 미리 확보해가지고 관련 정거를 다 폐기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개시권을 모두 공수처가 갖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청와대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큰 결정 같은 건 대통령이 직접 수사하라 마라 수사개시권을 갖겠다는 겁니다 공수처가 사건이첩 권한을 갖는 일도 그 자체가 우연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언제든지 고위공직자에 관한 범죄사건을 이첩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는 것은 헌법의 조직구성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정신을 철저하게 위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검경수사건 조정안에는 경찰과 검장의 수사조정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니까 경찰이 먼저 압수수색 등을 했으면 경찰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렇게 조정이 되죠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단계는 불문화하고 언제든지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권력기관의 목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 간의 견제와 균형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독 공수처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비헌법기관에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누구의 자격으로? 아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 헌법이 위반되기 때문에 네 번째는 공수처의 규칙 제정권도 위헌입니다 헌법은 자체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라든지 대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수라든지 중앙선관위 등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공수처에게도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규칙 제정권을 제공하자 그러니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 규칙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헌법에 철두철미하게 위반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행 수정안에 따르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 관련된 범죄수사들을 통보하거나 가져올 때 그런 기관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 이런 모든 것이 공수처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철두철미하게 공수처를 검찰보다도 상위기관으로 만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독소조항입니다 공수처에게 다른 기관과의 관계를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은 한마디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도 헌법기관이 아니고 비헌법기관에 대해서 말입니다 공수처가 규칙 제정권을 갖는 것은 검찰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규칙을 만들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맹백하게 위헌적인 요소들로 가득 찬 공수처법을 야당을 완전히 배제시킨 상태에서 결사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그것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뭘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그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정치 권력을 장악한 자들의 선의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항상 권력이라는 것은 남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어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역사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공수처 같은 그런 위헌적인 기관을 갖고 그 위헌적인 기관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권력자 우리의 경우는 대통령이 그걸 갖고 뭘 하려고 하냐 독재의 길로 달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할 수 있으면 그런 기관을 가지고 더한 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국민을 보호하고 동시에 권력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라는 것은 그런 것 자체가 제어될 수 있도록 헌법적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공수처는 수없이 만한 헌법을 위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마땅히 폐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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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